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이 왔습니다 드럼을 치고 있는 손경호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백준명입니다 보컬 기타 맡고 있는 차승우입니다 소이 엘 마히스타 제창욱 반갑습니다 스파로우 씨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아마 연주 시의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나 편안하게 한 만큼 듣는 분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새벽의 강변봉롱 같은 느낌입니다 뭐? 안 맡은다고요? 아니 스트레이트하게 성경호 씨가 보컬을 맡은 나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 그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? 다 좋아요 바이바이 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녹음 기간 동안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아 맞아요 녹음실 벽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 나오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에피소드인가 평상시에도 그냥 그거 입고 놀고 뭐 그러고 있고요 별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앨범이 나왔으니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공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슈트에 대한 좀 더 섬세한 부분에 그런 것도 올려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앨범을 즐기고 계십니다 나일론 많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아울렛 저희 문사인어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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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